자 마지막 주제는요 아무래도 핫한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 관련해서 5월달 초부터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야기가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제가 이거를 가져오려고 했었습니다 두가지입니다 당원들의 선택은 보통 보니까 민주당원은 추미애 이번에 대신 의원님을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이야기가 모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점은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를 뜨고 있어서 좀 다릅니다 반면 여야를 통틀어 한 자리이기 때문에 중립 무소속으로 해서 진행을 해요 반대로 국회 부의장은 각 거대 양 정당 두 군 각각 한 명씩 당을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무소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중립에 대한 의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편은 있어요 대신 역할은 권하는 의장이 조금 더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추미애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 기대되는 점은 전투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립 의무가 조금 들어가 있는 국회의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지 아니면 차라리 조금 중립 의무가 아니라 당을 대표하는 국회 부의장으로 나가서 전투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을지 여러분은 어떠한 부분에서 좀 더 눈길이 가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참 애매한 부분이네요 원래 우리가 교과서대로 배운 대로면 약간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니까 저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현재의 어떤 흘러가는 상황들이 중립성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국민의 어떤 심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전투력에 어떤 더 힘이 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국민의 메시지를 확실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전투력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국회의장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국회의장 중립의 의무 지켜야 되는 거 맞죠 하지만 저는 기계적 중립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그래 내가 이재명 말을 한 번 들어줬으니까 그래 윤석열 말을 한 번 들어줘야지 이런 게 기계적 중립인 거잖아요 그렇지 말고 사안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중립성을 지킨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중립을 세우고 국회의장이 된다고 하면 중립을 지키더라도 민주당한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체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 5선 정도 이상 되는 의원들이 온화한 성품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한다고 하는데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윤석열한테 당한 거나 그런 것도 많긴 하지만 충분히 자기의 가치관 내에서 중립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립은 지키되 기계적 중립을 안 지키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좋습니다 저도 이제 이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이거는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시아즈에 또 기사가 어제부터 나왔어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국회의장은 폼제면 안 돼요 지효씨가 얘기한 것처럼 기계적 중립 필요 없다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하면 안 된다 자기는 그래서 가서 해낼 거다 그리고 민생지원금 이것도 하고 다 갖다 붙여서 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정권에 대한 사협할 수 없는 그런 뭐랄까요 전투력이 엄청나게 뽐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회의장직을 하더라도 어떤 중립적인 의무를 다 하면서도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 있나 보구나 라는 점에서 저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차라리 만약에 중립 의무를 기계적으로 지켜야 되는 자리라면 부의장으로 가서 전투적으로 하는 게 사람들이 기댔던 모습이 좀 더 부응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는데 추미애 지금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 국회의장직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다만 그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뿐 이런 느낌이라서 저는 국회의장직도 괜찮아 보인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음 질문을 이렇게 바꿨어요 사실은 근데 질문의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지금 국회의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인물 중점 4명을 꼽았습니다 뉴스에서 나왔던 분들만 적었어요 더 있는지는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네 분인데 사실상 이건 물어보나 마나 추미애 1번으로 다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서 추미애로 왜 몰릴 수밖에 없는가 다른 조정식 의원 정성우원 의원식 의원도 지금 다 이야기 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추미애로 몰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서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게 아닐까요 약간 지금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그때 어떤 여러 부딪힘으로 인해서 자기는 피해를 본 것도 있고 한 어떤 서사들이 어떤 과거의 서사들이 있으니까 지금에서 다시 국회의장직에 딱 있다면 그 매치 사태 매치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다시 싸우는 어떤 구도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추미애 전 장관님으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선 국회의장의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직권상정입니다 직권상정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라든지 이런 걸 안 거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회 보면 이렇게 토론장이 가서 김대우 씨 이거 법안 제대로 하는 거 막 씁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거 없이 보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직권상정 같은 경우에는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뭔가 국가의 위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어가지고 문명 유실한 그런 제도라고 들었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직권상정 자체가 16년 2월 23일 날 국회의장에 그냥 한 적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거 봤을 때는 국회의장 자리가 호수합의 자리는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자리라고 느껴지는데 가장 기 국회의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추미애라고 느낀 것이 우진 씨가 말한 것처럼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절차대로 제대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염원은 지금의 정부를 좀 타파해달라는 그런 메시지 같거든요 아무래도 선거 결과도 그렇고 지금 추미애 전 장관님을 밀어붙이시는 어떤 마음속의 어떤 그런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지금 정권에 대한 어떤 타파 좀 해달라 누군가가 이런 염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계적 중립을 제일 잘 지키는 건 책 GPT거든요 책 GPT 같은 경우에는 중립의 의무 되게 잘 지킵니다 되게 잘 지키죠 추미애나 이런 사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정치적인 질문하잖아 내가 답변할 게 아니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회의장 당연히 중립 지켜야 돼요 사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런 의제나 이런 것들 휘둘리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한 번 편들어줬으니까 국민의힘 한 번 편들어주고 이런 기계적 중립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중립 의무 자체도 기계적 중립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애초부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다고 하면 중립을 잘 지키면서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심을 읽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겠지요 말씀을 너무도 잘하시네요 저는 솔직하게 좀 그 생각이 더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봐도 얘네들은 약간 민주진영 유튜브니까 추미애라고 하겠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쪽 관계자들이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추미애는 이제 우리 우주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서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권과 누구보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고 네임드가 그만큼 높죠 반면에 이제 저희 채팅창에 시청자분이 올려주신 것처럼 이 세 분에 대한 존재감입니다 뭔가 지금 정권에 맞서는 뭔가 그런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장이라는 무게감이 있는 자리에 있어서 잘할 것 같다라고 드는 부분에 생각 드는 분이 없어요 이미지적으로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적으로는 없는데 이분들이 잘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은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라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 추미애님이랑 그 외에 세 분을 봤을 때 추미애는 사실 많은 분들이 다 알 만큼 네임드도 센데 확실히 기대감도 세요 전투력도 그런데 나머지 세 분은 사실은 저희가 1년 동안 거의 정치방송을 하면서 거의 이름이나 얼굴을 보기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갭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갭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TV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언론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잘한다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아니긴 하지만 유명한 거는 맞고 그래도 뭐 하이턴간 뭐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왜냐면 원래 뭐 할 말이 있었는데 대효가 너무 대효 약간 말할 때 너무 긴 게 아니라 사람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게 상대편한테 상당히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아 표현이죠 왜냐면 우리가 조정식 의원이라든지 정상 의원이라든지 우원식 의원의 행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기에는 좀 너무하지 않나 나중에 이제 인터뷰할 때 아유 조정식 의원님 이러면서 아유 첫 팬입니다 그때 가서는 그때 가서는 그럴 건데 다 다르고 다 다르네 그러니까 이게 염려 돼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챗집피트한테 맡기다고 했더니 아 그게 아니라 이제 기계적 중립을 지킬 거면 중립의 의원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기계적인 중립을 지킬 거면 차라리 챗GTP 4.0으로 시켜주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3만 원 내면 해주거든요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든요 아 근데 타당한 지적이거 같아서 제가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표혈이 좀 그렇긴 했는데 그건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꼭 지금 정권이랑 꼭 잘 싸워야만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기 분야에서 어떤 되게 특별한 정책이나 진짜 잘하면 사람들이 충분히 저는 눈에 띈다고 봐요 그런데 왜 한 번도 눈이 안 띄었을까 그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보고 어떠한 부분의 활동에 좀 더 집중 포커싱을 좀 더 늘리거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특별하게 이미지를 부각시킬 만한 방법이 또 필요하겠다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히려 그 이슈가 안 되시는 분들이 일을 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슈가 크게 떴다는 건 인지도가 올라가긴 하지만은 부정적인 거나 논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슈화가 또 되는 면이 많잖아요 이슈가 폭발하거나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오히려 아무 말 없고 이슈가 안 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아무 문제 없는 분일 수도 있어요 조용히 묵묵하게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옛날에 그 원희룡 장관 위원회 그거 할 때 그때 김민기 위원장님이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그때 국정감사하면서 김민기 위원장님을 알게 되는데 끝에 이제 정치 그만하겠다고 하셨을 때 되게 일을 잘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슈 나온 건 없잖아 우리가 모르잖아 근데 그런 분처럼 약간 이슈가 뭐 나왔다고 우리가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초선이면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더 모를 수도 있다고 보고 알려지기 더 힘든 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 국회의장 도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거의 전제가 5선이거든요 5선 이상 15년 이상인데 근데도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들 조용히 잘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 매체가 되게 빨라서 금방금방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한번 또 생각을 해봤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결정적으로는 너무 압도적인 지지로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국회의장 후보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했던 4개의 주제는 모두 마쳤는데 오늘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좋은 점도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아마 차근차근 바꿔나가면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머리 잘리는 부분은 많이 불편하네요 제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머리가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차근차근 바꿔나가면 더 좋은 방송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활 못했는데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효씨가 앉은 키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보이시죠? 이 차이가 내 기준에 맞춰서 밤새 그 점을 고려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우주씨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나쁘지 않은데 조금 여전히 머리가 아프네요 원래 주제를 한 3개 정도 더 하려다가 너무 길면 또 루즈에 돼가지고 다음번에 좀 더 재밌는 지하에 이 주제를 가져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정당별로 재밌는 주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다듬어서 올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좀 이런 점은 조금 보완하거나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또 의견 있으신 분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